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6일차 메달 레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 6일차에도 금메달을 2개 추가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수영이 김우민이 주종목인 자유형 400 결승에서 3분 44초 36의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승리하였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우민은 이날 승리로 지난 2010년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수영 종목 3반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에서 금메달이 추가되었는데 리그 오브레전드 국가대표팀이 결승에서 대만에 2대왕 완승하며 전승우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아시안게임 6일차에도 금메달을 2개 추가하며 중간집계 금메달 26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48개로 종합순위 1개단 떨어진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6일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